안녕하세요. 시인스필과 하테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86번째 시간입니다. 서울 경기 지방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젖은 눈이라 나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에는 눈이 오지 않고 맑은 하늘에 오늘도 예쁜 해님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는 이성자 미술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창 시절 가난한 한의사 딸이었던 저는 책을 살 돈이 없어서 학교 도서관을 돌락거렸습니다. 무수히 읽었던 게 위인전입니다. 위인전의 어려웠던 시절에 나의 입장을 대치시키며 울먹이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이런 위인전은 누가 쓰지? 언제나 드러나지 않는 위인전 작가였습니다. 아무도 저 위인전은 누가 썼는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위인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분의 일대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진주 사람 정행길. 그분을 그려가며 감동에 감동을 더하며 그분의 삶을 오래오래 썼습니다. 지난해 무더운 여름을 소진하여 내가 쓴 글도 내가 그분의 삶에 감동을 받았듯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그분의 삶에 변죽이나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닌 현상을 봅니다. 극우파와 극좌파가 엄연히 존재하듯이 양면성이 있어서 혹여 그분의 인격을 폄하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공연이 잘 되면 시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훌륭하게 투영되기를 바랐지만 양면 일단의 나쁜 무리들이 입방하에 오를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여워합니다. 모든 세상 풍파에도 통각장애 증세를 보입니다. 나는 그런 분의 일대기를 썼습니다. 아직 현역에서 너무나 바쁘십니다. 나는 그분을 그렸지만 드러나서는 안 되는 투명인간입니다. 이 책의 출판기념회는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나의 손님도 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명인간이라도 한 말씀 작가로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진주사람 정행기를 더더욱 훌륭하게 기르기 위해 출판기념회에 오시거나 멀리서라도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분은 혹시라도 자신이 이 정기를 쓰려고 시도했을 거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계속 신경을 쓰십니다. 그러나 이 책은 진주포럼, 이성자미술관 후원회, 네팔 진주학교 직기운동, 남명아카데미,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 사천운인회 등이 모여서 타지역의 시민활동에 비해서 우리 진주가 더욱 특별히 그 기록을 남기자 시민운동활동과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기록으로 후대의 귀감을 내로 삼기 위해 그 첫사람을 정행길로 조명하여 헌정하자는 뜻을 모아 이 전기작가로 내가 선정되었을 뿐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이성자 화백님의 그림을 보면 눈물 없이는 그림을 볼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 메가헬스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홀의 온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세 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자 미술관 걸림 모임 네 번째 진행합니다. 제일 먼저 반도병원 조회창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동창 회장단 모임에서도 이성자 미술관에 많은 지지를 보냈은 분이었다. 원장님 저한테 천만 원만 주십시오.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시민모임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돈 모으기가 조금씩 해서는 안되겠고 목돈을 내주실 분들을 모셔야겠습니다. 5천만 원이 모여야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겠습니다. 그렇게 첫걸음의 성공 시작이 좋았다. 다음으로 영채메디칼센터 김영채 원장을 찾아갔다. 미술관이나 일반 예술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 분이니 흔쾌히 도와주실 것 같았다. 역시나 기꺼이 큰 돈을 내주셨다. 이성수 안과의 이성수 원장도 진주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장립할 만큼 예술 분야에 기부를 많이 한 분이었다. 미술관도 도와주었다. 마지막으로 미피부과 성기양 원장까지 잘 모르는 분이라 권현옥 산부인과 원장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4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시민들의 후원금을 합해서 모인 5천만 원으로 드디어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성자 화백에게도 편지로 진행 상황을 알렸다. 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성자 작품 기정협약식과 법정 대리인 공증 2008년 3월 12일부터 장원 경납 도림 미술관에서 이성자 화백의 귀천전 전시가 있었다.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이성자 화백의 그림이 공개되는 날이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전, 단체전도 많이 하고 미국, 영국, 외국으로도 수차례 했지만 정작 자신의 고향에서는 첫 나들이를 한 셈이나 다름없었다. 아주 옛날에 진주에서 잠깐 한 적이 있었지만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부산의 진주여고 동문들이 고맙게도 많이 참석해 주셨다. 테이프 커팅하며 들어서는 사람들이 대형 그림들에 놀라고 색감이 주는 감동에 탄성부터 지른다. 일단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정행길은 안도의 큰 숨을 쉬었다. 작품 앞에서 한참씩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경남 도림 미술관장도 성공적 귀천이 예산된다고 밝게 웃었다. 그 여세를 몰아 작품 기증 협약식이 열리게 되었다. 3월 20일 드디어 작품 기증 협약식이 잡혔다. 화백은 평소 진주여오면 동방호텔에 투숙했는데 그때는 진주여고 동창회관에서 지내겠다고 했다. 호텔보다 회관이 좋다. 후배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회관에서 생활하면서 시장실도 방문하고 기증식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다. 18일 날 이성자 화백이 정행길에게 됐던 말을 꺼냈다. 너 오늘 집에 갈 기가? 가면 도장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다 챙겨온나? 저는 항상 주민등록증하고 도장 차에 놔둡니다. 그거 가져온나? 뭐 하시려고요? 내일 할 게 있다. 가져온나? 긴 날 위임장을 만들어야 하니 공정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자고 했다. 주변에 물어서 법무법인 서경이란 곳으로 갔다. 이성자 화백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알고 있었다. 이번 기증식 이후에 진주에 다시 못 올 수도 있으니 대리인을 만들어 놓고 가야 한다고 생각된 모양이었다. 내가 너를 대리인으로 만들 테니까 그래야 안심이 된다. 그래 나야 내가 내일 협약식을 할 수 있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 공증을 하자. 당시 정행길은 속으로 아따 응가이 까다롭게 할당갑다. 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니 내 대리인 해라. 그게 얼마나 위중한 책임인지 정행길은 절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정위임장이 만들어졌다. 법정 대리인의 역할에 관해 설명을 듣고 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행길을 지정했다. 다른 사람은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공증하고 사인을 했다. 정행길은 이성자 화백은 참으로 용의 주도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90세 고령에도 한국에 있을 때 뭘 해야 했겠다가 머릿속에 가득하고 있었다. 협약식을 하면 미술관이 성사되는 게 분명하니까 정행길을 대리인으로 법적 위임을 한 것이다. 이성자 화백의 처사는 옳았다. 협약식의 특약조항 협약식 전날 밤 19일 대리인이 된 날 이성자 화백의 큰아들인 정행길에게 왔다. 이성자 미술관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협약식 전날이라 괜히 긴장했다. 이성자 화백이 회관에 계실 때 후배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다. 식사 후 회관에서 진주시 문화관광과 한순기 과장과 이성자 화백 큰아들 등 몇 명이 모여 차를 마셨다. 내일 기증식 할 때 처격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큰아들의 제안이었다. 작품을 기증했는데 한도 끝도 없이 미술관을 짓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특약조항을 넣어서 2012년도까지 미술관을 건립하지 못하면 작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읍시다. 이미 협약식 조항이 나와서 이성자 화백과 화배가 된 상태였다. 한순기 과장과 정행길은 눈이 마주쳤다. 2012년이면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건 아닌데? 이성자 화백이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정행길은 뒤따라갔다. 화백님, 2012년까지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못 지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말이지 저 아이가 느닷없이 와서 그런 말을 할지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노? 네가 한번 깨를 내봐라. 울상이 되어 이성자 화백은 정행길을 바라보았다. 될 수 있으면 뒤로 늦추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꺼낼 테니 화백님이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정행길은 특약 조항 기간을 조금만 더 늦추자고 말했다. 진주시장이 시민대표를 상대로 약속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짓습니다. 2015년으로 합시다. 아들은 끝까지 2012년을 고수했다. 이성자 화백은 아들에게 틀렸다가 할 수도 없고 진주시 입장도 고려해야 하니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2012년은 어쨌거나 너무 짧습니다. 부지선정, 미술관 디자인부터 설계, 시공 같은 것까지 하려면 시일이 많이 필요하니 가만히 해주십시오. 미술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안 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백님 뜻으로 하는 거니까 되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합시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였다. 어렵게 타협을 해서 특약 조항 기간을 2014년도로 정했다. 그때까지 짓지 못하면 반환하는 것이다. 그제야 이성자 화백도 거들었다. 맞아 신회장은 진주 형편을 잘 모르니까 진주시 입장을 감안해 줘야 하지 않나? 기정식 전날 밤 갑자기 생긴 특약 조항으로 제일 난감했던 건 한순기 과장이었다. 이미 기한을 올려 시장에게 결제를 받은 상태인데 특약 조항이 새롭게 생겼으니 더군다나 기정식이 내일 아닌가. 한순기 과장은 큰일 났다며 부랴부랴 시장에게 갔다. 실무자들이 급히 소집되어 회의를 했다. 자정쯤 돼서 한순기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내일 기정 협약식 하지 맙시다. 이미 초청장 프랜카드 등 홍보가 끝난 상태인데 청천백력이었다. 왜요? 특약 조항을 유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괜히 미술관 못 지어서 작품이 반환되는 것보다 협약식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합시다. 뺏기는 날 반환하더라도 일단 준비가 됐으니까 합시다. 정행길의 마음은 천근 만근이었다. 그날은 협약식 전날 밤이라 이성자 화백과 함께 회관에 묵었다. 이러한 사단을 모르고 옆방에서는 화백이 주무시고 있었다.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꼭 할 거니까 내일 협약식 합시다. 6년 안에 미술관 하나 못 짓겠습니까? 회장님 의지가 그러시니 시장님한테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의 새벽 2시까지 연락을 기다렸다. 회장님이 꼭 하자고 하더라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정행길이니까 그건 우리 것이니까 하자네요. 고맙습니다. 정행길은 시장으로부터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사후에 법정 대리인이 따로 선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유가족이 우선이었다. 만약 한순기 과장이 특약조항을 염려해서 기정협약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미술관은 없었을 것이다. 정행길은 끝까지 우겼다. 반드시 협약식은 해야만 된다. 한밤중 이를 이성자 하백은 모른 채 다음날 기적적으로 협약식을 했다. 작품 기증협약식 2008년 3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협약석을 성대하게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빛내주었고 성악가들의 축하공연 꼬마 아이들의 꽃다발 증정식도 있었다. 특약조항이 추가된 계약서에 시장과 하백이 사인을 하고 이성자 하백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내 필생의 분신 같은 작품들을 고향에 남깁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내 작품을 통해서 훌륭한 세계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성자 작품이 바깥으로 많이 알려져서 미술학도들이 이성자를 찾아 진주로 온다면 진주가 세계에 이름난 예술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내 고향이 그렇게 빛나길 바랍니다. 이성자 하백의 인사가 거의 끝날 때쯤 큰아들이 무대에 올라왔다. 다음에 미술관이 지어지면 제가 가진 작품들도 내놓겠습니다. 협약식이 끝나고 기증된 작품들은 진주시 2회를 통과해 진주시 재산으로 편입됐다. 그 중심에는 특약 조건 때문에 협약식이 무산될 위기에 노심초사한 한승기 과장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정행길과 시장가의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조율에 애써준 한승기 과장의 마음과 협약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녹아내릴 듯한 잠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꼴가닥 세운 정행길의 마음만은 아무도 모르는 채 협약식은 성공위에 끝났다. 시민운동과 건립전의 문제들 단체를 만들고 기증식도 이루어지자 지역방송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정행길은 혼자서만 자꾸 이성자 이성자 하면 안 되니까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앞세웠다. 한 번은 권현옥 원장, 김영기 교수, 조해창 원장 등도 이 인터뷰에 등장시켜 일을 추진했다. 미술관 지키 운동을 정행길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성자 미술관 건립을 바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2008년 3월 21일 영체메디칼센터에서 이성자 화백 초청 간담회와 작가의 작품 해설 행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바로 당일 갑자기 이성자 화백이 경남 도민신문에 난 기사를 보며 행사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기증식 뒷날 누군가 지역신문에 톱기사로 난 것을 보고 아침 일찍 화백님께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드린 게 화근이 되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쓰인 진주시립미술관 건립운동 탄생 화백은 노발대발했다. 왜 시립미술관이냐 이성자 미술관이 아니고 도둑놈들 시립미술관 깊이 작은 방에 내 작품 들이 가는 거라면 나는 작품 안 준다. 이건 추측기사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신문사에서 쓴 겁니다. 시립미술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다. 그냥 미술관을 짓는다는 생각만 했다. 시립이 뭔지 뚜렷한 생각도 없고 미술관을 건립하자 그것만 생각했다. 신문에서 시의 여건상 시립이라야 한다. 이성자 개인 이름으로 할 거면 아들이 운영비를 내는 것인가 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정행길은 난감했다. 내가 시립으로 생각한 게 아닌데 왜 시립으로 썼냐 전 기사 쓴 사람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이성자 화백의 마음이 불리지 않았다. 속은 기분이 든 모양이었다. 김영채 권현호 원장도 찾아와 사정을 했다. 지금 시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화백님 인사 말씀하러 와주세요. 약 150여 명의 사람과 경상남도 미술관 장정열 학예사까지 행사를 위해 모여 있었지만 끝까지 이성자 화백은 오지 않았다. 시에서 짓고 책임지고 운영하는 시립 이성자 화백은 유난히 이 말에 예민했다. 미술관 운영비라든가 건립비는 땅이 있어서 짓는다 해도 미술관 운영은 개인이 감당하기가 힘든 문제였다. 시립으로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쓴 추측 기사의 화백님은 완강하게 반대의 뜻을 말했다. 정행길은 건립 이후의 운영 문제까지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청룡기 박물관 수장고 문제는 또 있었다. 진주시에서는 작품을 보관할 수장고가 없었다. 경남 도립미술관 전시 후 진주에 올 작품과 추가로 가져온 작품까지 진주시 재산으로 편입은 했지만 계속 그곳 도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했다. 이성자 화백의 사후 어느 날 경남 도립미술관 관장에게서 정행길을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경남 도립미술관을 리모델링해야 하니까 수장고에 있는 그림을 옮겨주십시오. 이성자 화백 생전에는 작품 우리 수장고에 두면 됩니다. 하더니 진주시의 작품을 옮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옮기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다. 공무원들이 인수자 서명을 한 뒤 작품명을 모두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작품 운반도 아무 차로나 할 수 없었다. 작품을 수장고처럼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므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운반 차량을 전세 냈다. 작품을 진주시에 싣고는 왔는데 어디에 둬야 하지? 수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청 빈 사무실에 보관했다. 그런데 계속 그곳에 작품을 둘 수 없기에 정행길은 속이 바짝바짝 다 들어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애가 탔다. 작품을 정리하려고 또 작품을 가지러 프랑스에 갔을 때 이성자 화백이 사소한 실수에도 깜짝깜짝 놀랐던 게 생각났다. 작품들을 저기 놔두면 안 되는데 수장고에 가야 하는데 참 괴로운 시간이었다. 잘 있는지 가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미술작품 수장고는 아니었지만 진주 정동기 박물관 수장고로 작품을 옮기기로 정했다. 시청보다 나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이성자 화백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팔팔 뛰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았다. 이성자 화백식으로 한다면 눈을 부릅뜨고 왜 이래났어? 하며 호통을 칠 것 같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정인길은 시청 공간에 작품들을 보관했던 일이 많이 후회됐다. 청동기 박물관 수장고가 있는데 왜 바로 그쪽으로 보내지 못했을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일이 늘 마음에 걸렸다. 적극적으로 작품을 보호하지 못했던 실수를 두고두고 정인길은 후회했다. 이성자 화백은 이런 대리인을 원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2010년 청동기 박물관에 보관 중인 작품 중 유작전에 전시할 그림을 골랐다. 진주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작품 120점을 골라 액자를 제작했다. 2013년 작고 2주기에 맞춰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유작전시회를 열었다. 진주시의 작품을 준 감사의 인사 뜻이기도 했다. 전시회에 오는 시민들 모두 고맙다는 글을 남기고 갔다. 후원금도 조금씩 들어왔다. 2014년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다. 계속해서 미술관 권립을 촉진하는 사회운동을 했지만 빨리 성사되지는 않았다. 정영식 회장 시절에는 시장만 믿었다. 기정협약식을 했던 장본인이었고 보관도 있었다. 혁신도시가 생길 테니 진주로 내려오는 중앙기업체를 통해서 후지를 할애받는 식으로 미술관을 권립하겠다고 생각했다. 이성자 하백에게 실크스카프를 직접 눌러주시며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던 분. 그분의 뜨거운 관심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다 표현하지도 못했는데 정영석 시장의 임기가 끝나고 시장이 바뀌었다. 보통 전임 시장의 일을 이어나가지 않기에 신임 이창희 시장으로 바뀐 후 난감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명동 성당에서 부른 정율 스님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정율 스님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정율 스님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jueves Neil 고마워 아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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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